3월 5일 오전 7시 30분에 일본 동북지역 산리쿠에역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산리쿠에역에서의 규모 5.0의 강진은 14개월 만입니다. 산리쿠에역에서의 강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에서 5개월 주기로 발생을 했었으나 최근에서는 14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산리쿠에역 근처의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의 규모 5.2의 지진도 약 1년 만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3월 11일 금요일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작년 2021년 9월에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전과 똑같은 지진의 패턴인 나간호 기후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한 달 뒤엔 10월에는 도쿄에서 10년 만에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에 일본 동북지역 아우무리연에서 멸치대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3월 3일이 초승달이었고 그 후에 호카이도의 이시카리에안에서 멸치대의 사체가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2월에 멸치대의 사체가 발견된 뒤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아소산 운타케산의 산채 팽창으로 경계레벨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정어리 때 사체가 발견된 후에 3월 5일에는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살리쿠 앞바다의 강진은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의 규모 7.3의 강진 발생 직전과 거의 똑같은 지진 패턴입니다. 기록적인 폭설도 2년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이 된다면 동북지역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본대 지진을 되짚어보면 동일본의 태평양 먼 바다에서는 대륙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 동일본대 지진은 그 경계 부분이 미끄러진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이었습니다. 이 결과 태평양 플레이트가 이전보다 미끄러져 내려가기 쉬워져 플레이트 내부가 당겨지고 갈라지는 아우터라이즈형 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월 5일 살리쿠 앞바다의 규모 5.0의 강진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은 곧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날이고 대지진은 시기와 지역이 비슷한 곳에서 반복된다는 지진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의 지진의 대부분은 태평양 플레이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우터라이즈형 지진이 많았기에 동일본대 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려되는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살리쿠의 역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진원이 멀어서 강한 흔들림은 느끼기 어렵지만 해저가 상하로 크게 움직이며 쓰나미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